전 국민의 스타가 되는 시간! 스타킹 스타킹! 자, 이보시고 말이죠. 인도의 일반 오디션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은 주인공이 스타킹 무대를 찾으셨는데요. 두 팔로 세상을 들어올린 인도의 비보이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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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오! 진짜 좋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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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 나갑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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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엄지 손가락! 와우! 광장 때 한번! 광장 때 한번! 광장 때 한번! 와우! 와우! 기장!!! 기장! 기장! 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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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자. 의자. 의자. 뭐? Wow! Oh! Wow! Oh! Oh! Wow! 아! 아! 와우, 와, 와우, 와우. 와우, 와. 땡큐! 와, 기립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. 오, 환영합니다. 다섯 압박수로 환영하이스 심하합니다.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멀리 인도에서 이렇게 스타킹을 찾아주셨는데요. 먼저 우리 스타킹 시청자 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Ben desarrolloассper 원합니다. 환영합니다. 삼성서 MC도 뭐 Zoe 도우지 못하고 From Does를 완전히 압도 나가셨습니다. 아니, 호동 씨가 아까 두 팔로 3개를 들어올 이렇게 Cena kommit b-boy라고 했잖아요.